야, 근데 도대체 황여사님이 누구야? 황취월 엄마 아니야? 여사님이 뭔데? Like female leader? 오, 예예예예. 그런 느낌이에요. 어?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황여사님이세요? 황여사님이세요? 예. 황여사님. 아니요. 아, 거기, 여기. 어, 빨간 옷. 저분이셔? 어. 어? 안녕하세요. 황여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병아리 가지러 오셨어요? 병아리 가지러 오셨어요? 네? 아니요, 저희 미팅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이거 배달해 주셔야 돼. 뭘요? 닭! 악을. 노, 노, 노. 닭! 노, 노, 노. I don't understand 닭. 오, 노. 아, 닭이요, 닭. I don't want to carry a 닭. 아, 닭. 나는 여사님 하게 되면 대통령, 부인 이런 높은 사람들은 여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봤더니 닭 배달 여사님이었어요. 시골 여행이란 단어 썼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워킹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게 여행이지 미팅, 닭 잡기, 사기 당해. 무슨 시골 여행이야, 시골 노동이지. 우리는 사기 당했다고. 닭을 배달을 가셔야 되는데요. 여기다가 담아드릴 거니 가지고 가세요. 닭을요? 네. 오, 갈게. 나 닭띠야. 얼른 오세요. 그럼 저는, 저는 이 닭을 델고 할게요. 도너들이 가지마 이거. 얼른 그래도 언니 와요, 언니. 헬기를 해야 돼. 와우. 오, 와, it's alive. It's alive. 어떡해, 언니 언니. 오, 닭 냄새. 아! 요, 요, 요. Keep your wings to yourself. 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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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와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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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